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한강권 조망을 위해서 아파트 건설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또 더 웃겨요 문재인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기는 박근혜의 2배 이게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이게 MB의 2.5배 MB는 서울이잖아 집이 내곡동이잖아요 내곡동이잖아 여기는 시골이잖아 어디야 여기가 지금 양산시하고도 하북면하고도 지산리 일대잖아 그러면 MB랑 바꾸든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면 토지 집가는 훨씬 싸요 이게 여기 집가는 안 써놨어 여기다가 일부러 여기 경호시설 건축비 같은 것만 써놓고 집가는 안 써놨어 여기 서초구 내곡동 그리고 이명박은 노년동 300평 100평 이래요 근데 하북면 지산 이게 상대가 안 되지 그리고 경호시설을 짓는 비용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훨씬 적잖아 절반이죠 근데 경호시설 건축 예산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중첩되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근데 경호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건물이잖아요 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경호시설도 나중에 분양받는데요 아니잖아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공연이 대통령 사져가지고 건듭니다 대통령 자극을 하는 거죠 대통령이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스러운 것까지 존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선거 시기라 이해는 한데 그 정도 해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방궁 트라우마냐 아방궁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들이 누구야 조선일보거든요 조정동이죠 그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어떤 가짜 정보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돈으로 그 땅을 샀고 건축을 하지만 경호시설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정말 살 수만 있지 절대 처분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사자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악질적으로 느껴졌어요 노무현 아방궁 트라우마냐 자기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죄에 대해서 아방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올감이 주원 글씨를 씌워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잉태한 자들인데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막 때려놓고 그때 아방궁 트라우마야? 라고 놀리는 게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악질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 아방궁 보도 여기 보면 일반에 오죽했으면 사죄를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한겨레 같은 경우도 한겨레 경향이 노무현 집권 후반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겨레에서도 미안한 거지 아이고 아방궁인커녕 소박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던 거죠 이거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망원렌즈로 마치 스토커들처럼 집안 내부를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그건 돌려주고 싶어 다른 거는 우리가 사적인 보복을 못하게 문명사회에서 사적 보복을 못하게 해놨지만 정말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중동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막 CCTV를 집 안에다 설치해놓고 감시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꼭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일관을 말려서 고사시킨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노무현 캐슬, 아방궁, 노방궁, 노무현 정원 뭐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썼거든요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노무현 타운 이런 식으로 위클리 조선이 보도했다 노무현 타운이 생긴다 아예 동아일보, 노무현 성지조선 이런 식으로 문화일보, 노무현 캐슬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나요? 윤창중이 누구죠? 노무현 캐슬이라고 이름 지었던 바로 문화일보의 윤창중이라는 사람 박근혜 때 우리 정상 외교 당시에 성추행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받았던 그 윤창중 다시 되살아나서 지금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어요 띵가띵가 슈퍼챗 엄청나게 쏘더라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으로 고통 속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 가족과 지지자들을 고통받게 했던 사실 전 국민이 이 노무현 대통령 이른바 아방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똑같은 짓을 하면서 노무현 아방궁 트라우마 다시 느껴지냐 너네? 이렇게 비웃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의 집값이 대한민국 공시지가 1인 거 아시죠? 이 흑석동에 거의 청와대 정도 되는 울창한 수림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그야말로 조선일보가 독립운동가들의 피눈물 위에 쌓아올린 사실은 아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방궁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선임돼서 훌륭하게 임기를 마쳤고 또 마치고 있는 두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방궁에 살면서 제가 한번 이 아방궁의 비밀을 서울 남부교회에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좀 취재를 하면 금방 나올 사안인데 어떤 얘기냐면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현장을 못 가보고 있어요 어디야 아방궁이 방시 아방궁 자 여기 볼게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이 넓은 녹지 이거를 제가 항공 촬영 화면으로 전환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제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이 아방궁 이 방시 아방궁의 한강권 조망을 위해서 아파트 건설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실제 보니까 여기서 내려보면 이게 보여요 한강이 아 그러네요 이게 갑자기 아파트가 홍해 갈라지듯이 쩍 여기서 여기만 녹지잖아요 아파트가 없잖아 고층 아파트가 그죠? 그러니까 이 방시 일가의 한강 조망권을 유지 배려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여기가 짓지 않았다 이런 제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기에 하나 건물이 있긴 있어요 여기 건물이 있긴 요거는 고층은 아닙니다 고층은 아니고 6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거든요 요 건물이 이렇게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 고층 아파트에 비해서는 쭉 뒤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빌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보가 낭설 같지는 않아서 저희가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드러나진 않네요 그래서 제보 주실 분은 제보를 주시면 좋겠고 계속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좀 더 진중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말고는 보도하는 언론이 없으니까 조선일보 일가 그린벨트 불법 호화 분명 3천평 넘게 훼손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단 한 번도 반성한 적 없죠 국민들한테는 납골당에 뼈가루 빠와서 납골당에다가 무드라고 그러고 풍장 수목장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떡헌이 3천여평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호화 무덤을 여전히 확장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보도 이후에 추가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코리아나 호텔 방상원 회장의 동생은 아직까지 이쪽에 못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시일가 쪽에서 또 취재를 막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좀 자기들이 취재하지 않을 거면 남에게 함부로 이렇게 들이대서는 안 되는데 좀 심각하죠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